노볼 투 스트라이크 확장 못합니다. 컴스라운드 경기 종료 14년에 기다린 5번 도전 끝에 마침내 주상고하스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2025 한국시리즈 우승 주상고하스입니다 주상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승리가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주상대어스 주상 팀도 대단한 곳이 외국인 선수 타져서 거의 교도가 없었고 최종화산을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가운데도 최강이던 삼성을 5경기만에 잡고 우승을 차지하는 정말 간격적인 순간이고요 80년대, 82년 우승을 차지했던 구산베어스 오비 시절이었고요 90년대, 95년 그리고 2000년대는 2001년 우승 그리고 2010년대는 바로 이번 시즌 2015년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주상대였습니다 정말 중요할 수사입니다 트로피를 전달받은 선수들은 관중 여러분과의 투어 속에 트로피를 들어주십시오 브라운드 플라이나 진지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운드 플라이나 브라운드 플라이나 룰나 2015년대 한국시리즈 우승 PM 두산 배하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